미국 재무부가 외화 벌이를 위해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 두 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북한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하고 추진하는 데 책임 있는 북한의 철산무역과 러시아 건설사 몽란 LLC를 대북 제재에 의거한 특별지정 제재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철산무역과 몽란 LLC가 러시아 내에서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입국과 취업허가 발급에 관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업과 거래할 경우 제재대상에 오를 수 있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자국민을 착취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아직도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즉시 노동자들을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을 강조했고 유럽연합은 지난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신형 무기 등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정기이사회 둘째 날 미국 국제기구 대표의 제키 월코터 대사는 IAEA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맺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싱가포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은 외교에 관여하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협상 교착 상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월코터 대사는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UN 각 회원국들은 UN 안보리 대북 결의를 온전히 이행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협상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열린 IAEA 총회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9월 정기총회에서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핵 위협은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북핵 위협은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북핵 위협은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날 공개한 성명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도발을 자제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실험과 ICBM 실험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약속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는 북한의 성명과 지난 10월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무기 등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실험 중단과 모든 종류의 탄두미사일 발사에 완전한 유예를 이어갈 것과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포괄적 합의 복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C 서명, 비준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모든 나라들이 국제의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비롯해 다른 금지물품과 서비스 등과 연관된 대북 무역을 중단하는 등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범 수용서의 문제점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범 수용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국제 엠레스티의 데이비드 호크 전 미국 지부장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 정치범 수용서를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엠레스티 미국 지부장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보이성과 인민보안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수용서의 역할은 체제에 충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들을 벌하고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체제 유지를 위해 계속 변화된 상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 상세히 밝힌 저서, 숨겨진 정치범 수용서의 저자인 호크 전 지부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수용소 운영은 북한 내 광산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대한 공간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수용소에 대한 공간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용소에 대한 공간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수용소는 재소자들을 목재나 동물농장, 경공업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시킨다면서 수용자 수가 줄어들 경우 수용소 통합 등의 방법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그러면서 수용소의 기본적인 역할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세워진 방침과 같다며 가혹한 체벌과 제거 등을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항상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용소 내 환경도 열악해서 재소자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대부분 굶주려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면서 이는 수감자들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또 수용소 내 성범죄가 널리 퍼져 있다면서 교도관들의 여성 재소자 성폭행 등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미국 국무부는 올해 2020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 수용소 등에서의 강제 노역 등을 북한 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적하며 이를 인신매매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하며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수용된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김연경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내년도 인도적 지원 사업에 2,2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17일 발표한 2021년 대북활동계획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북한 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없지만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은 코로나 이전보다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이같은 예산으로 내년에 북한 내 5세 미만 어린이 160만 명을 위한 건강과 영향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20만 명을 위한 식수와 위생 사업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으면서도 중국의 전기에너지를 계속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 선양무역관이 17일 발표한 올해 1에서 3분기 랴오닝성 대북무역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체의 대북 교역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랴오닝성과 북한의 교역 가운데 북한의 수출품목 1위는 전기에너지였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동안 중국에 수출한 전기에너지는 총 689만 달러로 랴오닝성에 대한 전체 수출액의 33.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1,140만 달러의 전기에너지를 수출해 전체의 대중 수출품목 가운데 6위를 차지하는 등 전력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중 무역의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19일 VOA에 북한 전력 공급성이 노후화된 발전설비 부품 조달 등을 위한 자체의 경비 조달을 위해 전기에너지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 실패로 주민들만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